저희도 특별히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준비를 했어요. 가보자! 제목은 몸으로 말해요. 몸으로 말해요. 그거 아세요?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. 말은 하지 않고, 몸만으로 제시어를 모션으로? 네, 바디랭귀지로 설명을 하면 그거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. 왜왜왜? 아 궁금해서 볼 뻔했어. 근데 하면 되는 거예요? 아 이거 어떡해! 핸드폰! 드라마! 아니요. 동백이! 넷플릭! 동백꽃! 동백꽃 팀으로! 와! 그럼 어떻게 맞췄어요? 너네 요즘 핸드폰으로 윤지아야, 네가 보는 거. 제가 맨날 보거든요. 해봐. 시작! 아리아! 아리아즈! 아리아! 동백꽃 팀으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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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겨울망고? 어? 뭐야? 진짜? 야, 내가 쳐봐. 야, 저희가 아무래도 팀워크로 문을 고르지긴 한데, 이 정도면. 아니, 혹시 봤어요? 저를, 저를 뽑아주신다면? 본거 아니에요? 눈 한번 가려주세요. 눈 한번 가려주세요. 닭! 사주! 닭! 공룡! 햄스터! 갱거루! 바람쥐! 비둘기! 제가 봤을 땐 이거 아무도 몰라요. 스컹클! 제가 봤을 땐 이거 아무도 몰라요. 힌트! 이거 속단입니다. 속단이요? 닭이? 닭 쫓는 게 뭐죠? 닭 쫓던 개가 지붕에 먼저 올라간다. 닭 쫓던 개 지붕 위로 올라간다. 아 뭐야? 지붕 위로 올라간다예요? 지붕 위로 올라간다? 지붕 위로 올라간다? 아! 지붕 쳐다본다! 지붕 쳐다본다는데. 여러분! 지붕! 지붕! 라면! 승방! 꽃! 꽃받침! 꽃길? 꽃길만 걷기 해줄게. 꽃길만 걸어요. 꽃길만 걷자. 여리야? 맞춘 창제야? 그러게? 원래 여리가 진짜 못했거든요. 여리 창제. 겨울왕국 맞췄을 때. 내가 이거 안되면 올라프를 어떻게 따라해야 되는지 생각했었어. 대박인 것 같아. 대박인 것 같아. 들려 erf control. 굿! 이렇게 높이가 장면이培으 erro옹기 생각했던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